샬롬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함을 입은 한 목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동안 바로 주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때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주께서 온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전술을 받아 우리 안에 새로운 불이 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길 원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게 원합니다 주의 관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길 원합니다